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연세가 68세입니다. 1952년생입니다. 그는 기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기자 간담회라든지 기자들과 모임에 참가하면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리고 그를 애워싸고 질문을 해대는 기자들은 그와는 대개 연령 차이가 한 30년에서 40년 전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새파란 젊은이들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버럭 이해찬입니다. 7월 10일 날 이해찬 대표는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박원순 시장에 관한 소혜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장소에는 김성한 비서실장 뿐만 아니고 윤호중 사무총장 등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하고는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40년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입니다. 친구가 황망하게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 참 애숙하기 거지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해고와 유지를 받들겠다는 그런 말이 마치자마자 사다리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가운데 한 분이 묻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을 당 차원에서 대응할 생각인가?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당연하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해찬 대표는 자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라고 언성을 크게 높여서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버럭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외라고 묻습니까? 그걸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소한도 가릴 게 있어야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말처럼 나쁜 자식들 같은 이라고 이런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기자들은 유가족을 향한 위로의 말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화가 잔뜩 난 그런 모습으로 차량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해찬의 은행입니다. 뉴스를 쫓는 젊은 기자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조문을 마치고 떠나는 이해찬 당대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아니고 또 화를 내서도 안됩니다. 영상을 한 2분가량 되는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면 기자로서는 마땅히 던져야 될 지극히 당연한 그런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알고 싶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기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들은 구독자 더 넓게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봐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버럭 하를 내면서 이놈의 자식 같은 이라고 라는 류의 말을 내뱉는 그런 이해찬 씨의 행동과 그런 모습은 정말 생명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공당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으면 늘 기자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답해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사를 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그 정도가 됐으면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사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기자들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넓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더불어민당의 처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측의 대사에 황당해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소권 없으므로 그냥 이번 사건을 묻어버리려는 모습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에 의해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상규명이 있어야 됩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차후의 죽음으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움직임을 우리 사회에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박원순 시장을 미화하려는 분위기로 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이름으로 치르는 전례가 없는 장례식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람에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치르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것이죠. 국가장의 기본 취지라는 것은 국민적 추앙을 받은 사람이 서가였을 때 치러지는 것입니다. 성범죄자에게 국가장을 치르는 수련은 세계사에서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장으로 조용히 그렇게 치르는 것이 마땅한 그런 고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 여당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가 하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젊은 기자가 던진 그 간단한 질문 당 차원에서 반응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공손하게 그렇게 답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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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